여기 라벨에 보시면 여러가지 텍스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뭐가 눈에 띄냐면요. 아펠라시오 와 샹볼 뮤지니 콩트롤레 제가 외래에서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 부르구니 지역에 샹볼 뮤지니라는 지역에서 나온 와인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산지 통제 명칭법이라고 그래서 유럽 지역들은 생산된 와인의 지역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프랑스 부르구니 acere 아프랑스 부르구니